2000년대 한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정리하는 연속 강연 가운데 2006년도 파트고요 2006년도는 관계미약입니다. 관계미약이란 용어는 프랑스 전시기획자 니콜라 브리오가 만든 말인데 1996년도 트래픽이란 전시에서 이 사람이 처음 썼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1998년도 동일한 제목 관계미약이란 단행본으로 니콜라 브리오가 책을 냈죠. 관계미약은 감상 대상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관객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관객 참여로 작품을 완성시키는 그런 미적 태도를 관계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미약, 관계미약 작업은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특히 유행이에요. 최근에 제가 본 굉장히 많은 작가들의 작업이 관계미약적 작업이었어요. 또 2006년도에 우리나라 현황을 한번 살펴보죠. 2005년도 미술시장이 급부상했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2005년도 미술시장의 과열이 2006년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2006년도 2월달에 백남준이 타개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유족이 준비한 가위와 검정색 넥타이를 조문객들이 다 받아서 서로의 넥타이를 잘라서 백남준의 시신에 던져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로 이 퍼포먼스는 1960년에 독일 펠렌에서 신어문막과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백남준이 잘랐던 것을 재현한 퍼포먼스죠. 2006년도는 작가 양혜규가 국내에서 첫 개인전을 한 해이기도 해요. 양혜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시를 했던 곳은 인천인데 전시장이 아니에요. 양혜규가 유년을 보냈던 외가라고 합니다. 그 집주소가 사동삼십번지여서 전시 제목이 사동삼십번지였어요. 그러니까 폐가가 된 사동삼십번지라는 곳을 전시장으로 전유한 전시? 작품 자체가 대단한 볼거리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관객은 초대 역서에 적혀있는 약돌을 찾아가서 거기가 또 인천이거든요. 인천은 찾아가기 좀 쉽지가 않잖아요. 찾아가서 대문을 여는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13579였어요. 이걸 따고 들어가서 전시를 보고 머물만큼 머물다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관람에 대한 주도권이 관계가 돼 있죠. 이 사동삼십번지는 후일 양혜규의 이력이 언급될 때마다 아주 상징적으로 두고두고 인용될 만큼 양혜규 작업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혜규는 이외에도 작가의 권한을 내려놓는 작업을 예전에도 했죠. VIP 학생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거는 2001년도 베를린에 있는 어떤 아트페어에서 아트페어측에서 양혜규씨한테 VIP 라운지를 디자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작가들로부터 아트페어 기간 중에 너네 집에 있는 과구를 좀 갖고 와. 의자나 이런 탁자나 이게 있어야지 VIP 라운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가구들을 그들로부터 직접 갖고 와서 비치하고 나중에 철수할 때도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한. 여기서 양혜규가 하는 일은 연출가죠. 2015년도 양혜규의 리움게인전 코끼리를 쏘다에서 전시 도록에 글을 쓴 사람이 관계미약을 집대성했던 니콜라 브리오입니다. 이 외에도 관계미약적 작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00년대 전후에. 정현두 하게 되면 사진이나 미디어 아트 작가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1999년도에 성공미술관에서 열렸던 어떤 그룹전에 초대받은 정현두는 자신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엘비스 궁중반점이라는 작품을 냅니다. 이 작업의 요지는 뭐냐면 자기와 그 자기 동료들이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으로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요리를 하고 그래서 관객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3일동안 관객한테 나눠준 치즈 짜장면이 800인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품의 다냐. 이게 작품의 답니다. 이처럼 음식을 나눠주고 작품이 끝나는 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대표적인 관계미약작가 가운데 리클리 티라바닛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국 작가죠. 그래서 전시장에서 태국 요리를 만들어서 관객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끝이냐. 이게 끝입니다. 작품이 남질 않아요. 이 사람은 태국 모래일에 유리의 말이에요. 성산은 태국의 몸을